최근에 그 일본의 규제 문제 관련돼서. 국산화 관련된 종목군이 전부 다 많이 올라갔다가 또 많이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이들 종목군단들은. 순간적으로 위로 올라갔을 때는 우에서는 두둬 왔는데 일정한 부분 밑으로 내려가면 또 밑에서는 들어주면서 위아래 혼자 양상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번에 백색 국가 재해 문제가 다음 주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백색 국가 재해 문제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가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도 국산화율이 가장 제일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럴 때는 바로 2차 전제 관련된 핵심 소재 부분이 그나마 제일 잘 돼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이 천재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는 다소 현재 주가의 배턴의 모습을 보면은 위로 그냥 뻗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아래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가둘 권대의 모습을 줄 것 같습니다.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삼성 에세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제가 항상 모양을 볼 때는 셋 중에 하나라고 했죠. 지금 하락 기조에 있느냐 아니면 상승 기조에 있느냐 아니면 가둘 권대 있느냐. 여기 보시면 그건 가둘 권대 있었죠. 이렇게요. 그죠? 그다가 여기서는 상승 기조에 이렇게 놓여졌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얘는 지금 현재 약간 가둘 권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성 에세아의 주가의 패턴의 모습은 약간 위아래 가둘 권대의 모습을 줄 것 같으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 주가의 패턴의 모양을 보신다 그러면요. 지금 위에서 계속 올라갈 때마다 여기 위에 이 고점대에서 자꾸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들겨 맞고 있고요. 여기도 두들겨 있고요. 여기 이렇게 다 두들겨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상단에 이 매물 권대와 대신 밑으로 갈 때는 여기가 강약한 매수가 되겠고 여기도 매수, 여기도 매수, 여기도 또 내려오더라도 하단에 자연적으로 매수 플레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삼성 에세아에는 위아래 가둘 권대의 영향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단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앞 고점 분체에서는 일부 내가 특히 단기적인 상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일부 물량을 좀 쥐러나가면서 완급 조절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 판단됩니다. 다만 얘는 지금 내려가더라도요. 그냥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든에서는 다시 저점의 대기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같은 관련된 종목권 중에서 보시면요. 일제 머트리얼즈도 보시면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들 이렇게 밑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과 이런 관련된 종목권들은 위아래로 혼자항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약간 가두류권 매매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